자 세진이 사인 받고 들어가요 모두 검찰에 갔으면 대표님이 이렇게 갇힌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장직에 꼬자면 어떡해요 괜찮아요? 다리가 이런 셀프야 우리는 안 부딪혀 저장직에 꼬자면 어떡해요 둘은 젊은 사람이 많아서 원래 자를 줄 알고 1,100%면 정말 gusta 정말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냥 바로 주라고 F-B-T 감사합니다 50번이 어우 많이 가져왔어 인수야, 박스 가르치게 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